신출귀몰. 출전. 회남자. 한자풀이. 신. 귀신신. 출. 날출. 귀. 귀신귀. 몰. 가라앉을 몰. 해석. 귀신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. 의미. 움직임을 쉽게 알 수 없을 만큼 자유자재로 나타나고 사라짐. 고사. 회남자의 병략군의 겉으로 보아서 아군의 계략. 진치는 일. 군대의 세력과 병기가 적군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라면 용병의 교묘한 것이 못된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교묘한 행동은 신이 나타나고 귀신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별과 같이 빛나고 하늘과 같이 운행한다. 그 나아가고 물러남. 굽히고 펴는 것은 아무런 전조도 형태도 나타나지 않는다. 라고 말하고 있다. 여기서 신출귀몰이란 말은 당회장어의 양두삼면 신출귀몰. 즉 두 머리에 세 얼굴에 귀신이 나타났다가 귀신처럼 사라졌다는 문장에서 유래되었다. 자유자재면 신출귀몰. 자유자재면 신출귀몰. 자유자재면 신출귀몰. 자유자재면 신출귀몰. 자유자재면 신출귀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